어깨, 어깨 쪽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어깨가 힘을 잘못 써서 백스윙이고 다운스윙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말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막히는 스윙을 한다는 거예요. 어깨가 막히는 스윙을 하게 되면 정말 브레이크 걸릴 일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막히는 스윙이 뭐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회전을 하고 다시 회전을 하면서 클럽 패드가 목표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을 아무래도 내려치고 힘을 주다 보니까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오는 형태의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 때 나도 모르게 끌고 와서는 여기서 공을 맞춰야 된다 또는 내려쳐야 된다 하면서 힘을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그 왼쪽 어깨가 이렇게 막히게 되니까요. 회전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게 이거는 아마추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프로들도요. 긴장을 하거나 똑바로 보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스윙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막히는 스윙을 하게 되면요. 백스윙이 들어서 다운스윙 때 어깨가 막혔어요. 그러면 이 클럽 패드는 이미 내려오는 속도가 있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얘는 가져야 되는 힘이 나오는 거죠. 클럽 패드는. 그리고 나는 막혀있기 때문에 손목이 로테이션이 되기보다는 꺾이기 쉬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럼 이 꺾이는 타임에 의해서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 꺾이지 않게 꽉 잡으면 완전히 푸시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참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저 역시도 예전에는 마찬가지였지만 어드레스를 딱 하면 왼쪽으로 미스가 나면 계속해서 왼쪽으로 미스가 나면 오른쪽으로 미스 이런 분들은 이거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경직이 되고 힘이 막 들어간다라는 거죠. 방향도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갑자기 슬퍼지네. 왼쪽으로 두 번 갔으니까 이번에 우측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 같아. 근데 이런 스윙들이 전부 다 원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막히는 스윙을 하니까 그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막히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요. 프로들의 스윙을 보거나 영상을 봐도요. 이런 분들이 되게 이런 프로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백스윙을 들었을 때 왼쪽 팔을 이렇게 쭉 펴서 드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쭉 편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참 그 얘기를 하나 까먹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원인이 백스윙 때 올라가는 원인이 가장 큰 거는 사실 다운스윙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백스윙 때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백스윙 때 원인이 뭐냐면 제가 그래서 클럽을 들어올리지 마세요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회전을 하고요. 테이크백을 하고 클럽 헤드를 들어올리면 양쪽 팔과 어깨가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몸이 돌고 그대로 치면서 스윙이 되는데 백스윙 테이크백을 하고 클럽을 들어올리면서 팔을 들어올리는 분들 있죠. 이렇게 팔을 들어올리면 벌써 이미 내 왼쪽 어깨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게 되면 다운스윙 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올라서 내려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이크백하고 클럽 헤드 올렸을 때 어깨나 팔이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올라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위로 올라오지 않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클럽 헤드를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훨씬 더 잘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연습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 왼쪽 팔을 편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왼쪽 팔을 편안하게 굽힌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들 요즘 되게 많아요. 백스윙 들고 다운스윙이 됐을 때도 이렇게 왼쪽 팔이 굽혀져서 내려오는 프로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박상현 프로나 배상문 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히고요. 유명한 리키 파울로 선수도 접혀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프로들이 4개 많은데 백스윙 때부터 이렇게 펴지면 어깨가 힘이 많이 들어가서 회전을 브레이크 걸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팔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접으세요.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팔이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힘이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히게 되거든요. 이런 정도만 힘을 갖고 다운스윙 때도 그대로 내려올 때 접힌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막히지 않고 원을 그리면서 클럽 패드가 목표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왼쪽 팔을 좀 접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